동대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가 장애인 가족 70여 명과 함께 눈썰매장으로 겨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눈썰매장 방문은 동백여행사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차량 지원과 눈썰매장 이용권 등 235만 원 상당을 후원했습니다. 동백여행사는 주로 실내 생활을 하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야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대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신정선 센터장은 장애인과 가족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 야외 활동을 후원해 주신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동대문 장애인의 비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용도 상당에서cking 되었습니다.